이봉규 토크컨쇼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 인터파크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송금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송금하시고 문자 꼭 넣어주시고요 많은 경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품 탁하세요 조국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또 나오자마자 하여튼 돈 잘 번다 조국의 그 책 있죠 디켓 눈물인지 뭔지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는데요 구매자를 보니까 50대 연령층이 39.4% 가장 많았고 40대가 30.7%라네요 역시 4,50대 좌파들이 핵심 지지층이죠 4,50대가 조국을 아직도 미는데 10세가 며칠 만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30일날 출간됐는데 현재까지 12세를 넘어섰고 4만 부 이상 판매됐다고 출판사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만 부 이상 팔렸대니까 뭐 한 10만 부 정도 팔리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그 10만 명이 아직도 조국 아직도 문재인 이거 응원하는 그 중에는 이제 이재명도 같이 응원하는 이제 놈들이 있고 그 10만 명에서도 또 몇만 명은 또 문재인과 조국은 응원하는데 또 이재명은 안 응원하는 놈들이 있고 또 이재명은 응원하는데 이쪽을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10만 명 아유 그렇게 크게 잡아줄게 그래 아저씨 20만 명 된다고 그러자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넘는데 그래 아 20만 명 니네 편이라고 그러자 알았어 알았어 20만 명 그런데요 그것도 참 못마땅한데 이 북콘선 투열 왜냐하면 그냥 작가고 이러면 아니 무슨 뭐 베스트셀러 일이 되고 아무리 좌파든 주사파든 그렇다 이거야 지금 지 마누라는 감옥가 있고 지 딸내미는 지 때문에 저 아 뭐 포창장 위조하고 스펙 위조해주는 바람에 의사 만들려다가 지금 고졸됐잖아요 그 아들도 지금 위험하고 이런 판에 지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지반이 지말만 따나면 멸문지와 근데 책장사 할 일이냐 아니 그냥 책 쓴 것도 아니고 책장사를 대놓고 해요 왜냐하면 북콘서트 하고 다녀요 여기 보시죠 북콘서트 하고 다니면서 이래요 북콘서트라는 건 책장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보니 일제시대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저격하면서 그 주사파든의 마음을 확 굵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시대처럼 탄압한다 그래서 내가 탄압의 희생제는 나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북콘서트에 대해서 내 책 많이 사주세요 디케의 눈물 뭐 이러고 이야 나 미치겠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이럽니다 조국이 북콘서트에서 모든 지표가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다 이것도 다 왜곡이에요 어떻게 OECD 니네 때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이 어떻게 후진국으로 떨어졌냐 니네 때 무슨 선진국으로 니네가 해놨어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에 쭉 발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니네 5년 동안 망가뜨렸어 니네 처음 들어갔을 때 수치가 좋았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윤석열 이명박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반 위에서 보수 정책을 잘 해서 잘 해놨어요 그래서 니네 정부 들어가자마자 아이 그런 달콤한 맛을 봤지 근데 니네 5년 하면서 한 해 한 해 다 까먹고 부채 천지로 만들어 놓고 공기업 다 부도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윤석열 정부가 이거 뒤치다거리 똥치다거리 하느라고 지금 진짜 똥 빠져요 근데 지네가 싸질러 놓은 똥 이거야 똥 싸놓고 화장실에서 나가 놓고 자기네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깨끗했어요 번뚝번뚝 화장실 들어가서 똥 싸질러 놓고서는 나가 놓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치우고 있는데 우리 때는 깨끗했는데 지금 막 지저분하다고 그러는 거야 누가 싸질러 놨는데 지가 싸질러 놓고 야 이거 이놈들이 아주 그러면서 뭐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이런 걸 까는 건 뭐냐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탄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야 임기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야 대통령 임기 정해져 있는데 뭘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왜 전제를 해 그 전제는 뭐예요 쫓겨내자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 무너뜨려야 된다 국민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발언하고 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땐 또 같이 해요 왜냐하면 같이 범죄자들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퍼놓고 견고하면 지들 다 감옥 가야 되니까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지들 감옥 안 가니까 그럴 땐 동병상년이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천권 이런 거 할 때는 또 그건 내가 가져야 되고 또 서로 으르렁대고 이런 놈들입니다 야 그런데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라는 비판을 했었잖아요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정세력 기회주의적 추정세력들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종을 울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국이가 또 받아칩니다 공산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전체주의인가 싶었다 이러면서 용산전체주의 들고 나가네 야 공산전체주의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네가 교수를 했냐 공산주의는 다 전체주의야 야 공산주의 김정은 북한 전체주의 아니야 시진핑 공산주의 전체주의 아니야 푸틴 전체주의 아니야 일당 독재고 지가 왕이고 그걸 전체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언론의 자유도 제대로 없고 무슨 용산전체주의야 용산전체주의 같으면 네가 그따구 말하겠다 너 북한에서 만약에 그따구 얘기해봐 그냥 즉결심판 총살이지 너는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다 지가 각종 비리 저질러놓고도 이 말 저 말 다 하고 책 다 팔아먹고 돌아다니고 이런데 너 북한 같으면 탁도 없는 소리고 러시아 같으면 너 탁도 없는 소리야 러시아에서 푸틴 비판하면서 책 팔고 돌아다니면 너 거기 살아남겠냐 시진핑 비판하고 북경에서 너 그따구로 돌아다니면 살아남겠어 쥐 두세도 모르게 없어지지 아니 그러면서 용산전체주의래요 용산자유주의지 인마 자유를 만끽하니까 너 같은 놈이 지금 그따구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로 그러면서 무슨 또 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래요 우리가 다 쓰는 말이고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 다 아는 말인데 지만 못 들어봤대 아 나 미치겠다 야 저런 놈이 저거 대학 교수라고 그것도 서울대 교수라고 했으니 나 환장하겠다 이러면서 책발로 다니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리저리 이제 뭐 고속도로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뭐 뭐 이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정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 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생경한 단어를 쓴대요 그러면서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이걸 열거합니다 야 너 헌법주의자라는 말도 못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네가 법대 교수 했다고 그 다음에 카르텔 카르텔도 너 못 들어봤어 야 미치겠다 카르텔만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봐 카르텔 다 알아 카르텔도 못 들어봤대요 그 다음에 공산전체주의도 못 들어봤대요 이놈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책 빨고 앉았는데 그런데요 조국한테 고마운 말 하나 또 해야 되겠다 이놈이 저 이 디케 눈물 저는 안 읽어봤어요 읽어볼 필요도 없고 책값이 아깝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거 읽은 분이 저한테 캡쳐를 해서 그 페이지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왜냐면 저를 비판했다고 그 눈물에서 또 이봉규를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했다고 이분이 또 저한테 보내주셨네요 근데 그 터 제목이 입에는 달콤한 말 뱃속에는 날카로운 칼 크 이런 제목으로 이봉규를 뒷다 깝니다 한편 2019년 9월 25일 아주 날짜도 정확히 찝어요 극우 유튜버 이봉규 씨도 사법후대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아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2019년 8월 9일 내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전개된 검찰 수사에 대해 진보 성향의 김민욱 목사 유시민 작가 장원주 영산대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대표 등은 검찰 쿠데타 또는 겁난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2019년 9월 25일 극우 유튜버 이봉규 씨도 사법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봉규에서 미국 국장이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보도를 거론하면서 FBI 국장은 윤석열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한미동맹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고 발언했다 이렇게 뭐 적고 그 뒤에도 쭉 썼나 봐요 그 뒷장은 캡처 화면 안에서 전 못 읽었습니다 전 책을 안 샀어요 이 책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캡처 화면을 보면은 이제 2019년에 조국이가 검찰총장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황교안 대표 뭐 삭발하고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때 삭발했잖아요 근데 황교안 대표 등 몇 명 삭발하고서는 머리들 길렀지만 저는 그때 삭발하면서 조국이가 감옥 갈 때까지 난 계속 삭발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깎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일주일 됐는데 또 깎아야 돼요 계속 깎고 있어요 일주일마다 쭉 바리깡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때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근데 이제 슬슬 인기가 뜨고 있을 때요 그때 FBI 국장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기억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면 이렇게 검증 비슷하게 뭡니까 전 세계 정보를 총괄하는 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도 되나 다음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타진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를 통치하는데 특히나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후보로 떠오르는 사람이라 이거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의 그 법칙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문재인의 GSB 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송초로 사건이든 뭐 이런 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대통령이 다음 되면은 이런 거 타진해 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사법 후대타를 쓴 거는 뭐냐면 사법 후대타를 일으켜라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으로서 혁명을 일으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후대타로 사법 혁명을 일으켜라 대통령이 돼서 문재인 같은 놈 이재명 같은 놈 저 조국 같은 놈 법대로 다 처리해서 다 감옥에 쳐넣어라 그런 뜻에서 제가 방송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못 맞다한 거야 그랬더니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극우 유튜버 이봉규 극우라는 말 모르냐 아니 나를 이렇게 거론해서 책에서 이렇게 챕터에서 다뤄준 건 내가 고마워 알았어 고마워 고마운데 내가 극우냐 우리나라에 극우가 있냐 일본에는 극우가 있어 극우는 뭐냐면 폭력을 동반하는 거야 뒤집어 엎은 거를 동반하는 거야 내가 언제 폭력 썼냐 우리나라에 폭력 쓰는 사람이 어딨어 광화문 집회에서도 우리 조용히 집회해 조용히 해야 되는 건 목소리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우렁차게 내지만 거기서 요만큼 하나 무슨 뭐 경찰을 뭐 짱돌 던진 적이 있냐 니네처럼 뭐 주창을 쑤신 적이 있냐 니네처럼 뭐 경찰차를 뜨름어 엎고 때로 엎고 뭐 불질른 적이 있냐 우린 그냥 그냥 폴리스 라인 지키면서 외치기만 한 거야 그게 극우야 일본은 왜 극우가 있냐 거긴 둘름어 엎고 총도 쏘잖아 칼로 찌르고 그게 극우야 아베 총리도 당했잖아 그런 게 극우야 이게 뭐 대학 교수 했다는 놈이야 극우도 몰라요 극자가 붙으면 폭력을 동원해니까 극자를 극을 쓰는 거야 그냥 우파라고 그래야지 나는 우파야 그래 그래 꼴통 우파 그거까진 내줘 그냥 꼴통이야 그래 그러면 나를 나를 이제 폭력을 쓰라는 거냐 극우라는 거는 폭력을 써야지 극우인데 폭력 한번 써볼까 뭐 단발로 안 돼? 뭐 삭발로 안 돼? 폭력으로 대가리 박치기 한번 들어가? 이 형이 한번 받아볼까? 이게 어디 있어? 야 저 앨런 머스크하고 뭐 조커버그하고 무슨 링에 올라서 한 판 뜨자고 그러는데 야 너하고 한 판 떠 볼까? 아유 야 야 1분이면 끝낸다 내가 아주 박치기를 예 이제 어디서 한번 뜨잖아 책에만 쓰지 말고 한번 체육관 하나 빌려 난 응한다 코리아 형님은 알았지? 나이는 내가 많아도 정의의 사도를 내가 받으리라 하하하하 이제 어디서 이게